경충공원에 성명 왔습니다 미리 오늘 성명 마치고 가족들의 양양으로 펜션에 위치도 좋고 햇빛도 많이 들어서 좋아요 가파라서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저 앞에도 또 공원은 공원 이제 또 조성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아주 깨끗하고 저층은 맑은 하늘날 그 성명 왔습니다 눈 났을 때도 잤는데 눈 났을 때도 잤는데 너 지금의 추석도 좋지 맑은 하늘 보면서 아버님 산소에 와서 성명 드리고 갑니다 7분 명절 보내십쇼 9분 10분 007 007 007 002 002 007 007 007